자이언트 호박 이 호박 큰 것 좀 봐요 일반 호박 사이즈고 이런데 이건 이렇게 커요 아 이렇게 커 자이언트 호박 이 호박 좀 봐요 엄청 크죠 일반 호박이 이런데 이 호박은 한 5배 정도 큰 것 같아요 일반 호박 사이즈하고 이 큰 호박 사이즈 좀 보세요 생긴 것도 납작하질 않아요 아 엄청 크죠 자이언트 호박이에요 이런 호박이 요새 이제 우리 밭에서 굴러다녀요 아이고 엄청 큰 자이언트 호박 저번에 캔거 딴거보다 더 커요 이건 혼자 들지를 못해요 이건 혼자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큰 호박은 나 지금까지 처음 땄어요 이렇게 큰 호박은 기촌해가지고 이렇게 큰 자이언트 호박은 지금까지 호박 딴 것 중에 제일 크죠 제일 커요 이런 호박이 정상적인 호박이거든요 이런 호박이 정상적인 호박이거든요 근데 이 호박은 정말 자이언트에요 엄청 거대하죠 이걸 굴려가지고 가져왔다 하잖아요 들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 많은 호박이 너무 struggled 너무 좋지 않나 아이야라 하성 had 그 는 헬 앙 아레 아멘